방금 전 폐막한 상하인 2014 중국 국제관광박람회에서 실크로드 관광상품, 뉴미디어 마케팅, 온라인 관광 서비스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106개 국가와 지역이 참관 이번 박람회에는 2427개의 부스가 설치됐고 해외 부스는 2013년에 비해 124% 늘어났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국가관광국은 2015년을 실크로드 관광의 해로 정했으며 여러 대형 여행사들에서도 여러 가지 특색 있는 실크로드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많은 기업들은 뉴미디어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장순 안퉁시 부스에서는 위챗으로 QR코드를 스캔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사진을 프린트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이 지역의 관광 제품을 홍보했습니다. 인터넷과 뉴미디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온라인 관광 서비스가 생겼고 이로 인해 여행을 떠나기가 더 편리해졌습니다. 현재 온라인 관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인터넷을 통해 관광 목적지가 관광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객기 티켓 판매, 호텔 대리 예약 등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관광 브랜드 목적지 마케팅입니다. 즉 소비자들에게 관광 목적지에 대한 관광 건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중국 관광연구원의 다이빈 원장은 온라인 관광의 발전으로 주민들이 여행을 떠나기가 더 편리해졌으며 정보 수입, 가격 비교, 목적지에서의 식사와 숙박, 쇼핑 등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더 편리해지고 효율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전통적인 여행사는 정보화 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관광 전자상거래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신흥 전자상거래의 회사가 크게 발전하면서 전통적인 대형 여행사를 추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온라인 여행사와 전통적인 여행사가 융합하는 것이 향후 중국 여행사 산업의 발전 추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